자, 사건 임법 코너입니다. 구자룡 민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대선 내내 정말 치열했던 이런 뭐 그리고 사실 결과상으로도 거의 차이가 크지 않은 승패가 갈렸는데 그런 만큼 또 고소고발전도 정말 치열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선거가 치열하면 고소고발도 굉장히. 그만큼 치열했죠. 네, 맞습니다. 한 몇 건 정도였죠? 지금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대충 꼽아보면 100건 이상이다. 양쪽에서. 대충 100건. 네.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 상대로 한 거는 지금 꼽아보니까 57건 정도 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확한 숫자는 밝히지 않는데 엇비슷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100건은 넘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주로 이거 다뤄지는 핵심적인 거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 그러니까 어떤 발언을 하면 선거 유세 중에 나를 좋게 하기 위한 발언. 상대방을 공격하는 발언. 이게 허위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실 무근이다, 아니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상대 진영에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고소고발이 굉장히 많습니다. 허위사실공표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서로 치고받는 비방전, 네거티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형사 문제가 리스크가 있다라는 식으로 의혹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건에서는 특히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 이런 것들이 언급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니까. 대장동 의혹하고 대장동 의혹은 서로가 몸통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리고 또 고발 사주 의혹도 있고요. 이제는 당선인이죠. 당선인 관련해서. 그다음에 부인. 리스크 관련해서는 또 도이치모터스. 또 의전 관련된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요. 그러면 고소고발했으니까 경찰, 검찰 수사를 할 텐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몇 건은 착수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는 중앙지검에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검사 사칭에 대해서 유죄가 맞는데 누명 쓴 것이라고 했던 것이 그게 허위사실 공표다. 이렇게 해서 고발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를 공공수사 2부에 배당을 했고 또 이제 민주당이 또 윤 후보 측을 고발했던 거.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했다는 거가 그게 허위사실 공표다라면서 고발한 거. 이것도 이제 공공수사 2부에 배당이 됐고. 그리고 또 김건희 씨가 소가죽 무속 논란이 있다라고 김을겸 의원이 발언했던 거. 이것도 이제 또 그때 좀 크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것도 이제 같은 부서에 배당이 돼가지고 수사는 이미 착수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백몇 건 서로 주고받았지만 고소고발 주고받았지만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서로 이제 뭐 좀 취하할 건 하고 하는 또 그런 관리들도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근데 좀 셈법이 복잡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양쪽 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쉽지 않은 게 내용이 일단 서로 간에 언급한 내용이 문제된다기보다 그 언급한 사건이 이제 현재 계류 중이거든요. 표장동 사건, 도이치모터스 사건 뭐 이런 것들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주고받은 게 무슨 서로 간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나 뭐 이런 거 수준에서 언급을 하다가 서로 이제 화해하고 취합니다. 이렇게 되는 사건이 아니고 결국은 메인 사건은 이 양쪽의 고소고발이랑 상관없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 사태를 좀 보자. 이런 의견이 좀 많을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지금 지방선거도 왔고.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고소고발의 허위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큰 메인 사건이 이미 걸려 있어서 진행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말을 걷어들였다가 그때 선거전에 다시 또 그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또 다시 또 그걸 띄웠다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모양새상으로도 좀 맞지 않아 보이니까 좀 관망을 해가지고 이 내용이 지금 지방선거까지의 선거전으로 전환돼가지고 대선전이 지방선거 선거전으로 전환돼가지고 쭉 이어지는 제2의 선거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다른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공소시효라든지 그리고 재판 절차 있지 않습니까? 1, 2, 3심. 이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같은 건 선거는 굉장히 문제주의에서 핵심이고 이거를 한 10년 뒤에 뒤집는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최단기에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어서 보통 형사범죄는 7년에서 10년 정도 공소시효인데 이거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안에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라. 이런 식이라가지고 이 6개월 안에서 양쪽에서 이제 셈법이 굉장히 복잡할 텐데 그 안에 수사돼서 공소 제기되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는 기소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재판도 심급별로 반드시 6개월 안에는 선고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굉장히 신속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선까지의 이 셈법이 굉장히 그것까지 고려해서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당사는 됐지만 이 사람을 처벌을 할 거면 빨리해서 그렇죠. 언론 빨리 하시는 거기서 결국은 의원직이라든지 이를테면 못하게 하는 게 이 법의 기본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결정된 이 질서를 나중에 사법당국에서 뒤집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임기 거의 마지막 즈음에 하는 거는 정치 보복이나 지형의 변화 이런 거가 고려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미치면 국민들께서도 내가 투표로 뽑았는데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임기도 다 맞췄.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가 녹아있는 법의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검경 수사권 조정했을 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6대 범죄안에 선거법 사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건들도 다 검찰에서 수사하게 될 것이고 이거하고 관련된 그런 경찰에서 계류 중인 사건들도 관련 사건들로 땡겨올 수가 있습니다. 죽은 검찰 관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것도 보실죠. 가석방이요. 지금 삼성 전 부회장이죠. 최지성 전 부회장 그리고 장충기 전 사장. 그리고 이전에 경제부총리 했던 최경환 전 의원도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걸로 결정됐죠. 네. 결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들이었는지 살펴보면 최경환 전 부총리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 국정원 특활비 중 1억을 현금으로 뇌물로 받았다. 이게 유죄가 인정돼가지고 금액이 크니까 특가법상의 뇌물죄였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징역 5년이 확정됐었고 그러니까 받은 시점이 그게 박근혜. 박근혜. 2014년에 받았다. 이 혐의로 2019년에 징역 5년이 확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장충기 최지성 이분들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핵심으로 있었던 분들이고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이다. 이랬는데 이분들은 국정농당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그리고 그 관련 기업에 뇌물로 한 400억 이상을 제공하는 데 공범으로 관여를 했다. 이 혐의로 굉장히 재판은 복잡하게 인정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2년 6개월 실형이 선거돼가지고 지금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범으로 재판받았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광복절에 가석방으로 먼저 나오셨었고 이번에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나머지 분들 가석방 날짜가 17일로 지금 나오네요. 17일. 그러면 이렇게 대상이 된 이번에 가석방 대상이 된 분들 법적으로 요건은 충족이 되나요? 네. 그렇죠. 충족이 되니까 하는 건데 사실 충족된 기준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법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일 경우에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벌써 훨씬 그런데 3분의 1은 훨씬 넘었죠. 이미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실무가 좀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가석방을 그렇게 쉽게 인정해 주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거의 다 살아야 된다라고 하다가 한 80% 정도 형기 맞히면 그때서야 심사 대상이 된다 그러다가 법상으로는 3분의 1만 채우면 되는데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지금까지는 80% 거의 다 채워야 된다. 예전에 그랬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절발변수들이 많았던 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교도소가 너무 과밀화됐는데 거기가 코로나 감염의 온상이 돼버려서 작년에 이제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 사태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쭉쭉쭉쭉 이제 심사 기준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50% 이상이면은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최경환 전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현기에 80%를 다 채웠지 않습니까? 최지성, 장충기, 전 부회장, 전 사장이 두 사람은 절반 정도만 채웠거든요. 네. 딱 50% 살짝 넘는. 딱 여기에 들어갔네요. 기준이 그래서 호사가들은 그래서 작년에 내려간 기준에 의해서 딱 이분들이 맞아떨어지는 게 뭔가 공교롭지 않냐 이러는데 사실 그거는 좀 너무 말이 앞서 나간 거고 왜냐하면 가석방 기준이라는 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라가지고 이 두 분을 포인트로 딱 집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굉장히 구치소나 이런 데 교정시설이 좀 열악했고 힘들었고 그 안에서 질병이 퍼지는 거를 속수무책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기준이 그래서 내려온 거여가지고 이번 가석방하고 그 작년 기준 내려온 거하고는 좀 관련은 없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도 이미 과밀 수용에 대한 문제점, 코로나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최대한 원칙으로 하고 가석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라. 이거를 좀 원칙으로 삼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경환, 장충기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두 사람을 위해서 50% 형기 이걸로 낮췄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최경환 장 부총리 같은 경우는 80%를 넘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우리가 해석을 할 거는 그 여지는?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별로 없죠? 그런 메시지가 대단히 크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국정론단 사건이 거의 다 마무리되고 80%라는 건 현재 코로나 이런 거에 의해서 50%까지 기준 내려온 거에 비해서는 사실 거의 다 살은 거기 때문에 가석방 단계가 오긴 왔었어요.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조건은 지금 됐나요? 그거는 특별사면의 요건을 충족을 했습니다. 특별사면의 경우에는 형확정일이 됐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특별사면이니까 가석방이 아니고요? 그렇죠. 특별사면에 대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거든요. 가석방 대상이 되기에는 형기가 지금 많이 아직 멀었고요? 아직 멀었기 때문에 특별사면이 논해지는데 작년에 2020년 10월에 이미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작년부터도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건의하겠다. 이때부터 사실 충족이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윤 당선인께서 건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면 이번에 특별사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DJ 때 관례가 아마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구자령 변호사와 함께하실거 어때요? 이런 얘기가 문제였습니다.